또 대북전단은 지난 7년, 금년에까지 해서 7년 기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정부의 자제 요청이라든가 또는 김정일의 공갈 협박이 계속됨에도 우리가 계속 보내는 것은 그만큼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고 또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킨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는 삶이 현피화된 삶과 박탈당한 생존권의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 대북전단의 기본 목적은 김정일 선군독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왜 당신들이 그렇게 북한이 지금 세상에서 저쪽의 시골에 있는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또는 수령독을 본 나라고 또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이름에서 허황된 그런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허상이고 수령독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못 살고 현식에도 굶어죽는다 이 모든 것은 결함은 잘못은 김정일에게 있다 이게 소문나갔고요 북한에 대북전단이 달러 날아온다 5천원권 날아온다 많은 국민들이 우선 돈 때문에라도 이걸 주우려고 그리고 주다 보면 내용을 알게 되고 북한 체제를 심대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흔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2월이었죠 우리 대북전단 계속 보내니까 일단은 개선 관광을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 남북경우선 계속 가던 걸 중단해버렸거든요 또 육노로 통한 남북교류 사업을 매일 100명 갔다기만 70명 30명밖에 70명은 중단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북전단을 놓고 요즘도 그렇죠 개선공단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정도로 북한 체제라든가 북한 민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언론에서 보기로 그렇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탈북자들의 얘기 들어서도 그렇고 전해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북전단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드란제스트 휴대용 라디오도 보내고 또는 DVD도 보내거든요 컴퓨터에 끼아들을 수 있게 한 DVD도 보내고 MP3도 보내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넣어서 예컨대 우리 북한이라 하면 컴퓨터도 없고 또 이런 사회 기반이 아주 낙하다고 생각하는데 매 개인당 PC를 갖고 있지는 못해도요 수십 명당 하나 또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PC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이제 그런 걸 우리 알기 때문에 DVD를 들여보내거든요 컴퓨터에 끼워서 들을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는 걸 동영상도 보여주는 게 참 좋은 거니까 라디오도 들여보내는데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대북 방송을 좋은 방송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잘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 라디오라는 반도트란시스트리 라디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도 들여보내고 그 전에 보다는요 국정지역으로 통한 그런 우리도 지금 중국 핸드폰으로 국정지역 사람들을 주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통화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강범위하게는 못하나 제한적이지만 우리 제가 있을 때부터 10년 전보다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는 이제 중국 조선족들 중국 자산꾼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경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년 전의 폐쇄를 폐쇄 사회가 깡막힌 그런 사회는 아니다 일정한 정보도 들어가고 있고 뚫려 있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보다도요 노동당 간부들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도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이제 첨단 저런 이런 장비라든가 또는 기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이제 정보를 모르고 위의 상층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보수단이라든가 선전을 펼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금 또 그렇게 잘 묶이고 있습니다 단순 실례로 제가 이번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연합뉴스 기자들하고 짜고서 과연 이제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만드는 조직했느냐 어디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을 텐데 이제 북한에 이제 아주 고위급 그런 군부하라든가 이런 데 연결돼가지고 뭐 그 정보를 알아내서 제가 여기 연합류실하니까 조동중 이런 데 완전히 이제 특보를 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안과하고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웬만한 정보를 북한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노력하면